안녕하세요 정진훈입니다 인스탁스요 인스탁스는 아날로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의 표정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특별함을 나눌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 이렇게 사진을 보면 프레임이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. 일상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죠. 길 가다가 이쁜 게 있다 아니면 형들하고 장난치다가 멤버 형들하고 장난치다가 찍기도 하고 그리고 밴드 합주할 때 좀 그때그때 남기고 싶은 것들을 많이 찍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그때의 감정들을 바로바로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좋아요. 한마디로 찍고 나누는 거죠. 네, 이번에 제 솔로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딱 천명에게 이 인스탑스로 찍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들을 자켓에 넣어서 발매를 할 겁니다.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제가 담고 싶은 것들을 직접 찍어서 이렇게 담을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조그마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모두 인스탑스 하세요. 샤딘쉘 주소로